여러분 신사만 되세요 신사만 되면 신사 다음에 문사죠 문사로드 그 다음 뭐죠 학사 학사부터는요 저희가 여기 문사로드까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께요 여러분 저기 제가 어제도 신사만 되면 저 놀러 다닐 거에요 뭐 이럴 정도로 신사 입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구요 가능하시면 홍익악당에서 문사까지 가세요 문사까지 그래서 지금 문사로드 문사가 걷는 과정을 그 지금 계획인데요 홍익보살 과정으로 해 가지고 또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홍익보살 과정에서 여러분 웬만하면 신사 문사까지 와서 문사에서 홍익보살 과정을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일 일생을 잘 살고 계시나 14조 잘 실천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하면서 보살도 닫고 계시나 도와드리는 과정으로 좀 개편하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이게 학사 과정이죠 문사가 밟는 게 학사 과정인데 학사 과정을 홍익보살 과정으로 해 가지고 평생 과정으로 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14조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영원히 평생 지원해 드리는 과정으로 신사 문사 신사를 통과해서 문사까지 오시면 재밌게 홍익보살 과정 평생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멘토를 뜻하시는 분들만 학사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익보살 과정이 영원히 문사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 즐겁게 밟으시다가 뜻한 바 있으시면 학사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체험을 도와드리는 14조의 체험과 삶의 변화를 응원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업에 너무 압박받지 않고 여유있게 공부하다가 또 레벨이 차면 학사로 또 올라가게 바로바로 멘토들이 도와드리는 과정 어떤가요? 홍익보살 과정 평생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 지금 평생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신사 문사에서 이미 신사는 따시고 정토 관광 다니시고 하나님 전화번호 따신 분들의 모임에서 홍익보살 과정을 만들어서 즐겁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응원해 드리는 지원 사격해 드리는 과정으로 레벨업에 압박도 좀 내려놓고요 멘토들의 압박도 좀 내려놓고요 즐겁게 공부하는 걸 도와드리는 과정으로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체험과 개념이 만나면 아공 복공이 그냥 어느덧 많은 체험 속에서 어느덧 자명하게 인가가 될 때 자연스럽게 학사 과정을 올라가게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요 며칠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서 뭔가 찜찜해 가지고 어제 멘토들과 토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좀 수직적이거든요 수직적 과정을 또 인간의 길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충분히 14절을 체험하는 것을 넉넉히 도와드리는 그리고 또 학사 이상 가시더라도 학사 뭐 뭐 양사 수사 가시더라도 계속 홍익부살 과정은 참관하실 수 있게 도와서 학당 신사 이상 아 이제 문사 이상이죠 문사 이상 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 어떠세요 왜냐면 신사에서 문사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성만 있으면 가십니다 그러니까 문사 가 가지고 홍익부살 과정에서 실컷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평생 그럼 여기서 또 레벨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빠에게 압박을 좀 받았습니다 불편해서 안되겠더라구요 어제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좀 현장에 있는 멘토들과 충분히 토론해 보면서 이런 안을 한번 짜봤어요 자연스러운 레벨업을 도와야지 너무 레벨업을 강요하거나 또 개념 주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체험이 삶의 변화 카르마 경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또 살맛나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강의에선 계속 일일 일생이니까 이런 레벨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참나 접속 하시면 참나 접속 해가지고 하루하루 기본기회 14절 실천에만 매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강조했는데 요거를 충분히 도와드리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작업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요즘 하는 말에 부합하는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오셔서 개념 정립이 당장 쉽게 안되더라도 문사니까 왜 여기다 문사에다 만들어지만 학사부터는 개념 정립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정립이 좀 안되고 양심성찰 서툴더라도 즐겁게 14절 공부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바람나게 살맛나게 도와드려야 홍익인간인데 우리가 홍익인간이 좀 미진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해부터는 일신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발전하는 진보하는 홍익학당입니다 무상한 게 아니라 날로 새로운 홍익학당이 되겠습니다 신바람나게 살맛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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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맛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